I'm the biggest hit, I'm the biggest hit, on the stage 마크야 아니 그런 거다 일단 봐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아니 이런 거는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너무 먹고 많이 있어요 우리?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나 진짜? 나 진짜? 아 뭐야 나 형 다 먹는 줄 알았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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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부품들 부품들 이거 제일 맛있는데 이거 진짜 약간 제대로 하면 뭔가 기술 같은 거 약간 써보고 싶으면 욕심 생겨 저도 진짜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드도 챙겼으니까 나중에 휴가 있으면 꼭! 진짜 다시 연습해서 좋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좀 같이 배워야 빨리 있는 게 있으니까 다 같이 캐나다 갑시다 나이스 네? 리얼리? 어 해야 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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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